나 진짜. 오야. 오야. 근데 이거 뭐해 주는 거예요? 이거. 이게 뭐해 좋아요? 이거 뭐해 좋아? 이거 뭐해 좋아요? 화를 가라앉히는. 유바이산의 머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자세가 화를 가라앉히는다고 해요. 가능해요 조용구? 바지 아니에요 진짜. 또 뭐 없어요 또? 아니 해보셔야지.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. 그럼 여기 선생님 고난이도 한 번 보여줘. 고난이도. 유바는 이게 정말 아니에요. 진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럴 때 선생님께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하는 거 있잖아.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컨디션이. 일단 컨디션 핑계 대놓고. 될 때 안 될 때 있는 거예요. 올드보이의 이제. 아 올드보이. 유지태 가는 거 같아. 자 올드보이 유지태 자. 올드보이 유지태라고 하지 말고 동작이 된 거예요. 올드보이 유지태는 뭐야. 메뚜기 자세. 메뚜기 자세. 메뚜기 자세. 이거는 뭐에 좋아요? 이거는 아무래도 좀 스테미너. 스테미너. 배워야지. 근데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. 큰일 납니다. 예. 올드보이 유지태. 응. 되려나? 자신감을 가시죠 선생님. 자신감을 가세요. 할 수 있다. 이거 뭐 하는 거야. 이거 자꾸 이렇게. 뭐 하는 거야. 이거 뭐 하는 거야. 이거 뭐 하는 거야. 이거 김수라. 김수라. 오. 놀란다. 오. 근데 유지태가 이거보다 더 한 거 같은데. 그치. 한 번 더. 한 번 더. 2세는 뭐 이래. 2세 이렇게 안 했지. 더 했는데.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봐봐. 아 선생님. 아 너무 힘든데. 그래도 잘해요. 키가 크니까.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네.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몇 살 찼어요.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. 주인아. 어떻게 돼요? 저 30대 초반이요. 형들 좀 하네. 왜 해이지? 선생님 내가 보니까 여기. 이거. 선생님 저기 밑에 사람 부리고 하네. 동일이 안 하네. 동일이 안 해. 동일이 안 해. 동일이 안 해. 제가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. 올라갔을 때 다리를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. 이 형이 이런 동작은 잘해. 우리 잘 몰라서 그래. 근데 이게 참 웃기네. 이거 이렇게 해야 돼. 이게 왜 그래. 이게 왜 그래. 이게 왜 그래. 이 동작이 웃겨. 언제까지 한 거야. 이거 내 너는. 웃긴 하네. 웃긴 하네. 웃긴 하네. 자 잡아! 자 잡아! 자 잡아! 거의 밑에서만 하는 것이. 이게 뭐야. 가즈아 responsibility. 하즈아. 하지마. 이게 뭐야. 여기 올라와서 잡아냈는데 어떻게. 여기까지만 아이디 대로 보지?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Кулакова